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갈등기류가 봉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이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총선을 이끈 한동훈 비대위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제 오전 참모진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초청 의사를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통화해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은 통화해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인선까지 난항을 겪자 돌파구 차원에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 전직 여당 지도부까지 회동을 연달아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37분간 회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동은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갈등을 빚은 이후 이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일부 여권 인사들의 패배 책임론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사퇴 열흘 만에 침묵을 깬 한 전 위원장이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 뿐이라는 입장을 낸 것도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초청에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채널A에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오는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 연락을 받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친륜 진영의 공세에 대한 반감이 담긴 거절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소속 한 비대위원은 확인해보니 비대위원들 대부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초청이라고 보고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은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젯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측에서 물러난 지 9일 만에 처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자신을 향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대통령과의 이견을 바로잡으려는 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반박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불출마 시사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은 출마 여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의 뉴스 최순희입니다. 여권에선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날을 더 세웠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연일 독서를 퍼붓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는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한 전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씽거리면 안 된다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전권 황태자 행사를 하다 주군에게 대들고 폐쇄자가 되었다며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은 총선을 대권놀이 전투전으로 한 사람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부에서는 홍 시장의 거친 발언을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회동을 제안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약 5분간 통화하며 대통령실에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게 지난주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보다 앞서 그날 오전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비대위원들을 용산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총선이 참패로 끝났지만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이 총선 기간을 좀 지나면서 좀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게 좀 중론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지층 내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거를 대패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고생했다고 밥 한 번 같이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 대통령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한 전 위원장을 그래도 대통령이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게다가 금요일 오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지지도도 급락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박영선, 양정철, 인선 검토로 지지층의 반감이 컸는데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만 만날 경우 지지층의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저희 채널A가 낮에 대통령의 회당 제안 소식을 보도하자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초대가 있었다는 채널A 보도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인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초대 의사를 지난주 금요일 받은 건 맞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중히 밝혔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과 총선 후 통화한 인사들 좀 연락해보면 실제 유세 과정에서 상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몸도 상당히 아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거절 사실은 밝히지 않고 만남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과는 달리 한 전 위원장은 스스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여전히 대통령실과 혹은 대통령과의 불편한 기류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줬을까요?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 패배 이후 연일 한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후 한 전 위원장을 주군에 대들다가 폐쇄자된 황태자라면서 대통령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과 대통령이 함께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대목인데요. 즉 대통령의 이번 초대가 진정성이 없는 거라는 불신이 깔린 거절 같다고 한 여권 관계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젯밤 늦게 올린 한 전 위원장이 이 글이 더 의미심장하게 좀 읽힙니다. 맞습니다. 눈길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 뿐이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처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만 좀 보였는데 이 글을 올렸던 시점은 이미 대통령실에 초대를 받고 거절한 뒤였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용기를 낸 것이다. 대통령과의 갈등 지점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 언급, 또 의대 증원 조정 언급 등은 국민의 뜻을 받던 거라는 일종의 항변 성격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의 노선 분리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 일단 커 보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두 차례 충돌했었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이 사당화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던 1차 충돌, 또 비례대표 인선 등을 놓고 벌어진 2차 충돌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 초대와 거절도 양측의 불편한 기류가 드러난 3차 충돌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초대를 거절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굳이 이 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해 설득할 가능성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출마를 한다면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며 등장하느냐 등 앞으로 한 전 위원장 행보를 좀 봐야겠지만 두 사람의 이 거리는 더 멀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민주당이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략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첫 번째 의제로 올려서 관철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특검법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략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무조건 들고 가야 한다고 했고 민주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25만 원 지원금이 1번 의제라며 이자 간명과 환율 문제도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세부 의제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민생경제는 이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난 지원금 문제 조금 전에 아마 발표 지금 했을 텐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그때 뭐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상병 특검법도 의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상황에서 지지층의 여론을 고려한다면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인 만큼 의제로 올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기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영수회담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 영수회담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개각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적합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당선되며 육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주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 인준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 핵심부에 주 의원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개파색이 옅어 부담이 작다고 했고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의원을 부결시킬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 의원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성벌... 민심에 부합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민심에 부합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나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 게 조화 문제 아니겠나... 총리는 국회의 인준 대상이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이번 영수회담 때 윤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논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후보를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를 말하면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입장을 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는 정진석, 장재원 의원 등이 재부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로선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합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비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핵심인데 현재로선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당내에서는 당 혁신을 위한 전권을 쥐는 혁신형 비대위로 갈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실무형 비대위로 갈지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친윤계나 영남권 중진 등은 관리형을 일부 수도권 당선인이나 낙선자들은 혁신형 비대위를 선호합니다. 당선자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대요.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윤 원내대표가 이끄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경우 새 지도부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혁신형으로 간다면 5월 10일 선출된 새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를 꾸리게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결정권은 윤 원내대표에게 있는데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친명계의 인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면서 확고한 친명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조직 등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3선에 성공한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 선대위 조직혁신단장과 총선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입니다. 수석사무부총장과 조직사무부총장,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친명 재선 강득구 의원과 초선 황명선 박지혜 당선인이 맡습니다. 이 대표를 보좌하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친명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김우영 당선인이 발탁됐습니다. 친문 정태여 의원이 역임했던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기본소득 등 이 대표의 핵심 정책들을 위반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3선 고지에 오른 진성준 의원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 민병덕 의원이 맡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 자리에는 한때 친문으로 분류됐던 한병도 의원, 권칠승 의원에서 민형배 의원, 박성준 의원으로 각각 교체됩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한웅연 홍보위원장,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유임되는 등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체제는 더 공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검찰청사 음주 진술 조작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사팀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에 가세한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짓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찰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수세적으로 반박자료만 내던 모습에서 공세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수사팀을 음해하는 건 검찰을 넘어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공개하거나 수사팀 감찰부터 하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의 윤지호 사건,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거짓 선전선동으로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출전기록 등 객관적 물증 공개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 만큼 감찰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순윤입니다. 열악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전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와 돼지 저금통이 보이는데 이 조국 대표와 돼지 저금통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 오늘 SNS에 한 지지자로부터 받은 거라며 돼지 저금통 사진을 올렸는데요. 저금통에는 검찰 독재 권력을 향한 짱돌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로 쓰이길 희망한다. 짧은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대표가 돼지 저금통을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후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22대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했죠. 하지만 교섭단체 기준인 20명에 미치지 못해서 국고보조금 총액의 5%만 받을 수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에선 적은 국가 보조금을 언급하며 당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조국 혁신당이 명실상부한 정당으로 활동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 밝혔고요. 조국 대표도 특별당비로 5천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후원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독려하는 모습 과거에도 봤던 장면 같습니다. 맞습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돼지 저금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에 노 전 대통령,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자들이 보내준 돼지 저금통이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총선 전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파란 불꽃 펀드를 모집했는데 개설한 지 1시간도 안 돼 200억 원을 돌파했었죠. 이번엔 대지 저금 마케팅으로 후원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박지원의 희망,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이 뭘 희망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철수 희망입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박지원 당선인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안철수 의원을 추천한다고 말한 겁니다. 박 당선인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달라 하자 안철수 의원을 고르면서 그래야 실패하니까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철수할 것이다. 안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잘 보니까 이 안철수 의원에게 뭔가 악감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두 사람 깊은 악연이 있습니다.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 함께 국민의당을 꾸렸습니다.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을 밀면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신뢰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탈당도 같이 하고 대선도 도왔으면 완전 원팀 아닙니까? 완전 한팀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겁니까? 대선에서 진 이후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지고 문 후보가 이겼잖아요. 이후 국민의당이 분열한 건데요. 안철수 당시 대표가 바른 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재창당했고 박지원 당시 의원은 호남계 인사들을 데리고 민주평화당을 차리면서 안 전 대표를 수차례 비판했습니다. 결국 박지원 당선인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갔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가게 됐죠. 동지에서 적이 된 두 사람,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악연의 고리를 봉합할 기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도리어 각종 사건, 사고를 저지르면서 경찰 기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순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30분 뒤 단지를 빠져나가는 순찰차를 택시 한 대가 뒤따르고 인근의 파출소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택시기사를 진료하고 경찰관들은 보고를 위해 경찰서로 향합니다.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지난 18일 새벽 1시쯤. 택시 안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집에 도착한 뒤에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은 해당 직원을 곧바로 서울경찰청으로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그젯밤에는 만취 상태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시민 여러 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는데 직전에는 노상방뇨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기강 회의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특별경보까지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경보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일탈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주치난동을 벌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검찰이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 등 18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입니다. 범행 지시는 허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졌고 황제북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부 등 임원을 거쳐 각각 8개 사업부장과 인사노무팀 총무, 제조장과 노조 위원장, 노조 대의원 순으로 내려왔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한 사업부장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해서 배제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권을 무기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겐 승진 불가한 D등급을 준 반면 탈퇴 조합원들에겐 높은 점수를 제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승진 대상자 중 6%만이 승진했습니다. 또 매월 목표 탈퇴수자를 정해 8개 사업부장에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경쟁 압박에 현장 관리자들은 탈퇴 작업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PC는 자산 규모 5조 원 초과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조직적 노조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보행자를 치여서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을 맞아 산책로에 자전거와 킥보드, 보행자들이 뒤섞이면서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빠르게 속도를 내던 전동 킥보드가 산책 나온 시민을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내달리는 전동 킥보드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변 산책로로 이어지는 경사로입니다. 이륜차와 자전거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내려서 끌고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용인시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60대 보행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더버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과실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곳에선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차도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선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선 자유롭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전거 전용 도로와 산책로가 나란히 있는 경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7년 117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2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점차 늘고 있지만 도로 구분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비 환급 카드가 등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료의 최소 20%를 돌려주는 K-PAS 카드가 이번 주부터 발급되는데 실제 교통비 절약에는 어떤 카드가 유리한 건지 유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 1일 도입되는 K-PAS는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카드입니다. 일반인은 20%,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 교통비를 매달 되돌려줍니다. 전국 기초단체 189곳, 거의 모든 지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있는 서울에서는 한 달 평균 이용 금액과 자주 타는 동선을 고려해 더 할인폭이 큰 교통카드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 교통비가 8만 원인 서울 시민의 경우 K-PAS를 쓰면 20%를 환급받아 6만 4천 원을 지출합니다. 교통비가 높을수록 월 6만 2천 원을 내고 무제한 쓰는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적게 이용하거나 서울의 지역도 자주 다닌다면 K-PAS를 쓰는 게 낫습니다. K-PAS는 가격이 비싼 민자철도나 GTX 같은 광역철도와도 연계 할인이 가능합니다.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서울을 들어오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총할인 금액 상한을 검토 중입니다. K-PAS 카드 발급은 이달 24일부터 가능합니다. K-PAS 출시와 함께 사라지는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발급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희입니다.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화된 동탄 기흥 구간이 첫 개통했습니다. 지하터널은 불이 나면 더 위험한데 이제는 외부에서 CCTV로 화재를 감지해서 원격 진화가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화재 자동 감지 AI CCTV도 도입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과 기흥 동탄 나들목 구간입니다. 지난달 28일 지하화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지하도로 위 축구장 12개 넓이 지상공터엔 2년 뒤 공원이 들어서고 그 및 1.2km 왕복 10차선으로 자동차들이 달립니다. 재작년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밀폐된 도로여서 피해가 더 컸던 만큼 지하고속도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구간별로 설치된 CCTV가 화재를 감지하자 원격으로 초동 진화합니다. 연기는 천장에 있는 대형 제트펜이 제거합니다. 사고로 외부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대형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1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에 실제 적용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방제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제 위로 쭉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CCTV가 터널이나 지하도로 전 구간을 감시를 합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연구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 변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운영 사례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국제영화제에 우리나라 천만 영화 파묘가 초청됐는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부터 드라마, 케이팝까지 한국 콘텐츠의 저력 앞에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인 한한령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중국인들이 수십 미터 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상영관 내 650석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최근 1,1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 파묘를 보러 온 겁니다. 한국 최신 상업 영화가 거의 동시간대 중국 현지 극장에서 상영된 건 2016년 사두 사태로 인한 한한령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최근 개막한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파묘은 27일까지 극장 5곳에서 상영되는데 예매 시작과 동시에 3,784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우리돈 1만 9천 원짜리 티켓을 두세 배 웃돈을 주고 보러 온 관객도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한한령으로 8년째 막혀 있지만 중국인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연배우 연기를 따라하거나 갓 데뷔한 국내 아이돌 그룹의 춤을 연습하는 영상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중 외교 소식통들은 파묘 상영 등이 한한령 해제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은상입니다. 미국이 요즘 이 곤충의 습격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수백조 마리의 매미떼가 조만간 미 대륙을 덮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 이 매미떼가 인류 종말급 재앙을 가져올 거란 뜻에서 매미 개똥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나뭇잎에 매미들이 빽빽히 앉아 있습니다. 잠깐 채집해도 수십 마리가 잡힙니다. 미국에서 각각 13년, 17년마다 땅 속에서 기어나와 성충이 되는 주기 매미들인데 올해에는 22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두 종류의 매미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많으면 수백조 마리가 미, 중부와 동남부 등 16개 주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상입니다. 최대 110데시벨에 달하는 엄청난 소음이 걱정거리입니다. 반려동물도 해를 입을까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221년 만의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독성도 없고 단백질도 풍부하다 보니 매미를 채집해 각종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 나비 날갯짓에 영감을 받는 음악가는 엄청난 매미떼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태학자들도 이번 매미떼가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오히려 생태계에 유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은 1분 안팎 길이의 이른바 쇼폼 영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대들의 SNS 놀이터가 됐는데 이 틱톡에서 위험천만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움직이는 열차 위에 올라간 학생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잠시 뒤 달리던 기차가 멈춰 서 있고 경찰들이 현장을 수색합니다. 열차 위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추락해 숨진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달리는 트럭 앞에 학생들이 뛰어듭니다. 트럭은 급하게 속도를 줄이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학생 두 명이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신이 누구를 가장 총애하는지 알기 위해 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10대들의 위험천만한 도전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건을 던져 맞추거나 소금과 얼음을 피부에 대고 고통을 참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목이 졸린 채로 숨참기 도전을 하다 숨진 사람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틱톡 이용자 약 16억 명 중 20살 미만 청소년은 30%인 약 5억 명인데요. 이 5억 명이 이런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한 콘텐츠에 경고 문구가 나오지만 무용지물이고 주제 또한 쉽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하원은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틱톡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플로리다 주의회는 아예 16살 미만은 SNS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 원대 벌금을 부과했고 네팔 정부는 아예 사용을 전면 금지한 등 곳곳에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번지면서 틱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내일은 흐리지만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로 봄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 내린 비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비는 거의 그쳐갑니다. 경기 남부와 영남은 오늘,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오전이면 그칩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은데요.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1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하겠지만 동해상에 부는 바람으로 강릉 17도, 대구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줄면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불안해진 국제 유가 역시 물가를 밀어올릴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협치부터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